충청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4일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론 대회를 엽니다.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총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. 이번 대회 상위 1, 2위 팀은 다음 달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.